고갯소는. 고갯소는. 그래도 아니옴이. 아무튼 끝이에요. 여기까지가. 하나, 둘, 셋. 이리 와. 이거 어떡하냐? 아, 그냥 파랑할 거야. 아, 이거 브로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건데. 아, 불리지가 않는데. 도전! 야, 이거 뭐야? 뭐 하는 거야? 아, 이게 아니다,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. 어, 뭐야? 연습하시면 안 돼요, 문재인 씨. 근데 이게 안 되는데? 이거 녹화해야죠, 해 주소? 아니, 윤 씨, 내가 볼 때는. 이렇게. 됐지, 하세요, 이제. 쓱, 대박. 그러면서. 왔다 왔어. 왔다 왔다. 아 롯데인데 specimens. 아 롯데인데. 습때먹리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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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갑시다 4번 줘 아 저거 또 어떻게 몰랐대 전 다 보인다니까요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전 다 보여요 아 멘트도 정말 꼴보기 싫다 자기가 다 보인대 초등학생 여러분 자기가 다 보인다니까요 정말 이게 여러분 다 된다 생각하죠 정말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끝내세요 대장이 되겠네요 왕이 되겠어요 한 번 씻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대추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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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했어요 대추머리 들었죠 대추머리 분명히 들었죠 들었죠 깨 머리인데 대추머리 라고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보셨죠 어린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하지마 하지 말라고요 대추머리 대추머리가 웬머리에요 얼마나 신났으면 대추머리라고 하겠어요 대추머리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아 뭔가 눈이 익숙해져서 뭔가 나도 처음 해봤을 때보다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기 처음에 2명에서 30명인 줄 알았어 내가 배터리 쓰고 보이지 도전 끝 끝